더불어민주당 최민석 대변인입니다.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. 언론 보복도 모자라 나라망신시키는 뉴이림 위원장은 회총만이 답입니다. 안에서 새는 쪽박, 밖에서도 샌다고 뉴이림 위원장이 미국에서 나라망신을 시키고 돌아왔습니다. 뉴이림 위원장이 급조한 출장으로 미국을 다녀온 뒤 구글 코리아가 방심위를 항의 방문했습니다. 뉴이림 위원장은 구글 부사장을 만난 뒤 구글 측이 한국 내 유해 콘텐츠에 대한 신속한 삭제, 차단 조치를 약속했다라며 성과를 자랑했습니다. 하지만 실제로는 뉴 위원장이 구글 부사장과의 면담 자리에서 책상을 내려치며 호통을 친 것뿐이었고 성과는 무용담에 불과했습니다. 안에서는 언론 자유를 짓밟고 밖에 나가서는 무례함으로 나라망신을 시키다니 정말 한심합니다. 윤석열 정부 인사들의 오만과 아나무인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똑똑히 보여줍니다. 뉴 위원장이 성과는커녕 논란만 불러일으키며 앞으로 구글 등 해외 사업자와의 협업이 위축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. 윤석열 대통령은 뉴이림 위원장을 계속 두고 볼 셈입니까? 안팎을 가리지 않고 사고만 치는 뉴이림 방심위를 바로잡을 길은 윤석열 대통령이 뉴 위원장을 해촉하는 것뿐입니다. 임기가 얼마나 남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. 대통령이 뉴이림 위원장의 행태를 두둔하는 것이 아니라면 여러 말 하지 말고 당장 뉴이림 위원장을 해촉하십시오. 이상입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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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